안녕하세요, 모나입니다. 오늘은 소등골이랑 황새치 배꼽살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마실 음료는 피치맛 콤부차입니다. 기름장 오돌뼈 와우 우유 칼국수 치즈볼 너무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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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가 점점 더 맛있더라고요 일단은 치즈가 엄청 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으니까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양념이 들어있는 까고 suck 소시지 단무지 너무 맛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